컵 게임 소나야 상대야 가장 간 시간에 성공하는 커플에게 커플 목걸이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준비 풍선호가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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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도 90도 여덟 9 10 11 12 13 10, 14, 출발! 빨리 와! 빨리 와, 빨리 와! 잡으면 안 돼요, 잡으면 안 돼요! 잡으면 안 돼요! 잡으면 안 돼요! 풍선을 안을 때만 잡으면 돼요! 잡으면 안 돼요, 손 내면 안 돼요!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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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시간, 시간, 시간! 어! 36초! 36초! 찬성이가 정말 꽉! 네, 다셨어요! 자, 다음 풍선 주시고요! 이번에는 은혁! 난! 난! 준비! 시! 시작! 하나! 둘! 셋! 넷! 넷! 아홉! 역시 벌써 왔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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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도 왔나요?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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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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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제일 어려워요! 이렇게 제일 어려워요! 안 하세요! 두 분이 안 하셔야 돼요? 정세서! 오! 번호가 진짜 너무 어려워요! 야, 얼굴 터덕은 어떻게 해? 야, 얼굴 천천히 어떻게 해! 거잖아요! 우와! 와! 오! 우와! 오! 자 현재 36초로 우리 산성고민 씨 이번에는 재범, 유희 허리, 허리, 숙이신 준비 시작 하나, 둘, 셋, 넷, 아 유희 씨 가네요 아이고 유희 좋다, 아유 좋아요 됐어, 됐어, 됐어 출발, 출발, 출발 남자 약하다 남자 약해요 아이고 술 많이 드셨네 아버지 오, 저거 된다, 된다 아, 포기하나요? 빨리, 빨리, 빨리 아, 1분이 지나가네요 일단 터줘봐요 하나, 둘, 셋 꽉, 꽉, 꽉 아니, 꽉, 꽉 풍선이 먼저 터지고 있어요 좋아합니다 2분이 뿌리디니까 그거 같아요 안 뿌리디입니다 1분 54초 우리 이특 씨랑 은혜 씨 시작 하나, 더 숙이세요 둘, 셋, 넷, 다섯 뭐야, 뭐야, 타임 뭐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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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됐어요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, 어휴 가자 저기 가자 다시, 시작 다시 이번엔 규환 다설 규현 씨 이 게임 꼭 해야 되나요? 규현 씨 너무 충청거름으로 지금 방송에 규현 씨 걸어갔어 풍선이 규현 씨 다섯 시 너무 충청거름으로 제가 봤을 때는 풍선환보다는 다른데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규현 씨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다섯 시 선 못 올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어졌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어머 갔을 때 어머 갔을 때 어우 표정은 불쌍해 잡으면 안 돼요 잡으면 안 돼요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손을 잡으면 안 돼요 다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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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초 와우 제리께서 규현 다솔 승리 커플 목걸이가 좋아지죠 이 앞으로 두 분 오시죠 다솔 양 오자마자 커플 목걸이를 선물로 받는데 서로 채워주시죠 천천히요 천천히요 와우 Product 자 이제 러브짱 쓰고 다 같이 산타하르